중개사 등의 결격사회입니다.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됩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해마다 한 문제 출제되는데 다른 법들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은 어렵습니다. 59페이지 법제 10조 1항을 보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12호 밑에 보면 동그라미 2번이 2항이죠. 맨 밑에 제1항 1호 내지 제11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 공개사 또는 중개 보조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호 내지 11호 내지 라는 말이 부터까지 라는 뜻입니다. 법 전문에서는 1호부터 11호까지 뜻이죠. 자 그러면 1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2항은 소속 공개사 중개 보조원이 될 수 없다. 즉 이 결격사회에 해당되면 개업도 못하고 취직도 못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3항 등록관청은 개업 공개사 소속 공개사 중개 보조원 및 개업 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 이하 개업 공개사 등 등자 동그라미 하시고요. 등이라 한다. 즉 개업 공개사 등이 제1항 1호부터 11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결격사회에 해당되는지를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결격사회에 해당되지 않냐를 입증하는 서류 제출할 필요 없는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결격사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스스로 결격사회에 해당되지 않냐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했습니다. 자 1호부터 12호까지 12개가 있죠. 이 법조문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해마다 반드시 출제됩니다. 개업 공개사 등 개업 공개사를 줄여서 개공이라고 하겠습니다. 해마다 출제된다. 조금 전에 했던 게 법인의 등록기준 반드시 출제된다고 했고요. 반드시 출제되는 것만 해도 80점은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개공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개공 등의 결격사유인데 첫 번째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이 미성년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이를 잡수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거나 혼인을 하면 성년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죠.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절대로 성년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이를 먹는 길 밖에 없습니다. 혼인을 해도 부모 동의받아도 중개사무소에 근무할 수는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다만 자격은 취득할 수 있죠.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는 공인중개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성년자도 자격을 취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개업을 하거나 취직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이 있는데 피특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하고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피특정후견인은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피성년후견인 이게 민법에서는 6년 전에 바뀌었고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작년에 바뀌었는데 작년에 바뀌기 전에는 금치산자였습니다. 금치산자. 바뀌기 전에 한정치산자였습니다. 피산정후견인은. 오히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느낌이 더 팍 오죠. 금치산자는 아예 재산을 관리하는 걸 금지하는 자. 한정치산자는 한정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걸 금지하는 자. 피성년후견인이라는 말은 후견인인은 뒤후자 바라볼견자 사람인자 뒤에서 바라보는 사람. 성년으로서 뒤에서 보살펴주는 사람. 피는 성년으로서 뒤에서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 이 뜻이죠. 어쨌든 이 두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되니까 중개사무소에 근무할 수 없습니다.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됩니다. 그러나 피특정후견인은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후견을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29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피특정후견인은 결격사유 아니라는 것.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만 결격사유입니다. 어떤 경우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시 심판이 있느냐 이런 요건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피성년후견인은 결격사유이고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법원으로부터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된다. 후견 개시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되고 피특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복권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빚잔치를 한 거죠. 파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법원의 복권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파산, 채무를 모두 변제 완료하고 법원에 복권 신청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신청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복권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1번, 2번은 민법, 3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4번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냐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 이건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라고 하면 사형 진역 금고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집행 종료가 있습니다. 집행 종료 집행 종료가 있는데 집행 종료에는 첫 번째 만기석방이 있고요. 만기석방 되었으면 3년 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석방이 있습니다. 가석방 가석방이 된 경우에 남은 자녀 형기 남은 자녀 형기의 3년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A와 B가 공동정범으로서 모두 진역 3년형을 선고받고 A는 3년 만기석방되고 B는 1년 만에 가석방되었다 하더라도 이들이 선고받은 날로부터 결격사에서 벗어나는 시기는 같습니다. 둘 다 몇 년 지나야 돼요? 6년 지나야 됩니다. 선고받은 날로부터 교도소에서 살고 나와서 3년 또 3년 더 지나야 되고요. 1년 만에 가석방되어도 남은 자녀 형기 2년 플러스 3년 지나야 됩니다. 선고받은 날로부터 본다면 모두 6년 지나야 됩니다. 3년을 선고받았다면 그래서 시험에는 어떻게 출제됐냐 하면 가석방된 경우에는 가석방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결격사에서 벗어난다. X입니다. 가석방 요건은 우리 시험에 안 나온다고요. 어떤 경우 가석방되는지 참고로 그냥 잠깐 말씀드리면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모범수인 경우 가석방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험에는 가석방되면 3년 지나면 벗어나는 게 아니고 즉시 벗어나는 게 아니고 남은 자녀 형기의 3년을 더 지나야 된다. 남은 자녀 형기 플러스 3년 지나야 된다. 그 다음에 집행면제가 있습니다. 집행면제 집행면제는 세 가지가 있는데 특별사면이 있고요. 특별사면 그 다음에 법률변경 형의 시효완성 형의 시효완성 모두 3년 지나야 됩니다. 특별사면 되어도 3년 지나야 됩니다. 일반사면은 즉시 벗어납니다. 이 결론만 알면 되고 어떤 경우 특별사면 하는지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사면 요건은 사면법에 있습니다. 결론만 나오는데 대통령이 특별사면 할 수 있고 일반사면은 제의 종류를 대통령용으로 정해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우리 3.1절 특사 이런 말 했죠. 특별사면 줄여서 특사라고 하고 일반사면을 줄여서 대사라고 합니다. 대사면 됐다는 말은 거의 안 들어봤고 특사는 들어봤죠. 특별사면 돼도 3년 지나야 됩니다. 일반사면은 즉시 벗어나고요. 더 어떻게 일반사면 될 수 있는지 궁금하면 그건 사면법을 보셔야 되는데 우리 시험범위는 아니다. 결론만 시험에 나온다. 특별사면 3년 지나야 되고 일반사면 즉시 벗어난다. 법률변경도 3년 지나야 됩니다. 옛날에는 혼인빙자 간음죄가 있었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간통죄가 있었죠. 간통죄는 2년 이하의 전역형에 처합니다. 간통죄가 2년 이하의 전역형에 처하는데 만약에 교도소의 복역 중 간통죄가 폐지되면 석방되겠죠. 그래도 3년 더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형의 시효 완성입니다. 형의 시효 완성도 3년 지나야 됩니다. 형의 시효 완성은 3년 지나야 되고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아예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공소가 제기되고 있다 하더라도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결격사유 아니죠. 공소라는 건 재판에 회부하는 거예요.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시간이 경과된 경우고 형의 시효는 재판이 끝나고 나서 시간이 경과된 경우입니다. 시효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나타난 효력이 시효잖아요. 그래서 공소시효는 죄를 짓고도 잡히지 않고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면 시효가 완성되죠. 옛날에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졌죠. 그래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잡혀도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결격사유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번째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집행유예가 있고 선고유예가 있고 기소유예가 있는데 결론은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입니다. 집행유예 어떤 경우 집행유예 하는지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결론만 나오는데 집행유예는 피고는 공인융계사법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처한다 하고 망치 3번 두드리면 확정입니다. 형이 그런데 그러나 깊이 뉘우치고 있고 그동안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점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5년간 유예한다 하면 앞에 받은 건을 볼 필요 없고 뒤에 유예기간만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5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진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하면 4년간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이 된다. 선고유예는 결격사유 아닙니다. 가장 가벼운 게 기소유예인데 기소유예는 금사가 금사선에서 마무리 짓고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거죠. 이거는 제가 있기는 있지만 재판에 회부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격사유 아니고요. 선고유예는 재판에 회부했는데 판사가 1년 이하의 짓역이나 금고형에 해당되는 자로서 자격증 이상의 정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 선고유예할 수 있고 선고유예되면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런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것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다만 결론만 시험에 나온다고요.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고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니다. 여기까지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3년이라는 표현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46번에 1번부터 5번까지 있죠. 46번에 지금 2번 5번 밑줄 치시면 되겠습니다. 2번 5번 2번 5번이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는 2번 개업 공개사 등이 될 수 없고 5번은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는 3년 안에는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하나만 유일하게 12가지 중에서 이거 하나만 공인중개사가 될 수도 없습니다. 즉 시험도 볼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시험은 볼 수 있죠.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는 시험도 볼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입니다. 자격정지기간 중 자격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 6월의 범위 내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6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데 6개월간 자격정지 됐으면 6개월 안에 그만두고 다른 데 가서 취직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인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3가지가 있는데 예외 3가지 첫 번째 개인 사망 그 다음에 법인 해산 그 다음에 두 번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등록 기준 미달 이 세 개의 경우에는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입니다. 즉 사망 해산하면 그러면 언제 벗어난다는 이야기의 결격사유에서 즉시 벗어난다 3년 지나면 벗어난다 영원히 못 벗어난다 답은 영원히 못 벗어난다는 이야기죠 사망하면 다시는 중개사무소에 근무할 수 없습니다 단 부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부활하지 않는 한 영원이 결격사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예를 들면 파산선고를 받아서 등록이 취소되었다면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되는 게 아니라 복권이 돼야 된다고요 3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복권이 안 됐으면 여전히 결격사유에 해당되고 또 3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복권이 됐다면 바로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등록기준 미달입니다 법인의 등록기준에 보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했습니다 만약에 자익증이 있는 임원이 모조리 다 그만둬버렸습니다 그러면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록이 취소됐다 하더라도 3년 안 지나도 다시 등록 기준만 갖추면 등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외 세 가지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입니다 개업 공개사에 대하여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그만두고 다른 데 가서 취직을 하거나 그만두고 6개월 안에 다시 개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법인의 업무 정지 법인의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입니다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 자 그래서 이것도 사례 중심으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2019년 3월 14일 3월 14일 업무 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업무 정지에 해당되는 위반을 했다 그 다음에 2019년 4월 14일 날 갑이라는 임원이 갑 임원이 선임되었다 그 다음에 2019년 5월 14일 날 업무 정지 처분을 6개월 받았다 6개월 업무 정지 처분 받았다면 이 갑 임원은 6개월 동안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안 된다 해당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유 발생 당시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인데 이 사유 발생할 때 위반할 때는 갑은 근무하지 않았잖아요 취임을 안 했잖아요 취직을 안 한 상태잖아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잖아요 잘못한 위반 행위하고 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시험에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면 업무 정지 처분 당시 임원이 어떤 자 X입니다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벌금 선고받고 3년 미견 과자입니다 3년 46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46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죠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고 3년 미견 과자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위반하고 폭행죄 위반으로 벌금 받아도 결격 사유 아니죠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고 3년 미견 과자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마지막으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 사원이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주식회사는 임원 한명합자 회사는 무한책임 사원입니다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1호 위에서 11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된다 단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단 2개월 이내에 사유 해소하면 되는데 해소를 안 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절취 사유에 해당된다 임원이 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2개월 이내에 교체해야 된다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38번에 동그라미 1번 2번에 있습니다 38번에 1번 2번 보면 38번에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2개월 이내 그 사유 해소하면 절대적 취소 고용인 즉 소속 공개사나 중계보조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결격 사유의 효과입니다 결격 사유의 효과 결격 사유의 효과를 보면 첫 번째 등록 전 후로 나누어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 전 후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등록 전이라면 등록 전이라면 등록 불가입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즉 개업하기 전이라면 개업 불가입니다 즉 등록 신청을 하면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통지를 하는 게 아니라 반려 처분 통지를 하겠죠 다시 돌려줍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서류를 만약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다면 절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절대적 취소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고용 전이라면 고용 불가입니다 고용 전이라면 고용 불가 고용하면 안 됩니다 고용 신고하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수리를 안 합니다 이미 고용되어 있다면 고용관계 종료 사유입니다 고용관계 종료 사유 고용후라면 고용관계를 종료해야 한다 만약 고용인이 직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에 2개월 내에 사유 해소를 안 하면 사유 해소를 안 하면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업무 정지 임원 또는 사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 해소를 안 하면 절대적 취소 소속 공개사나 중계보조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개업 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66페이지 우리 교과서 66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갯을 등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이 말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말이죠 등록할 수 있는 것은 했으니까 1번은 보니까 자객 주소면 2년이 아니고 3년 지나야 되죠 2년밖에 기출 문제입니다 이게 다 그 다음에 2번은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금고 이상 실행을 선고받았다면 3년 지나야 됩니다 벌금은 이 법에 의한 벌금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벌금을 받았다면 결격 사유가 아니겠죠 근데 금고형을 받았다면 이상을 받았다면 3년 지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격정지기간 중에는 결격사유라고 했잖아요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만두고 다른 데 가서 취직하거나 개업하는 게 불가능하다 자격정지기간 중에는 4번 갑이 대표자로 있는 개업공개사인 법인이 해산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자 법인의 경우에는 3년 경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거 해산이잖아요 해산 해산, 사망, 결격사유 이런 것은 3년 지나지 않아도 된다 했죠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라고 했습니다 답 4번입니다 그래서 5번 갑이 중계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한 후 그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냐는 경우 업무정지기간 지나야 됩니다 업무정지기간 동안은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업무정지기간 동안은 따라서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9페이지 고용인입니다 고용인 자 고용인이 그러면 뭔지를 먼저 보고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인이 있고 고용자가 있습니다 놈자자 사람인인데 사람인자가 붙으면 직원이고 놈자자가 붙으면 사장입니다 민법에서도 사용자 책임 이렇게 하면 사용자는 사장입니다 사용인은 직원입니다 옛날에는 사용인 옛날에는 사용인, 사용자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 공인계사법에서는 고용인, 고용자 이렇게 용어를 바꿨습니다 고용인은 직원인데 직원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을 소속 공인중개사 줄여서 소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을 중계보조원이라고 합니다 소속 공인계사는 지난주 용어정위에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계 업무를 하거나 중계 업무를 하거나 개업공개사의 중계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중계 업무가 무엇인지 명문 규정은 없지만 국토부 유권해석은 확인 설명하는 것 확인 설명서 작성하는 것 그다음에 계약서 작성 이런 것들을 중계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소속 공인계사는 중계무를 할 수 있는데 중계보조원은 중계무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중계무를 했으면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계약서를 썼으면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고 중계보조원은 서명 및 날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도 공인계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서명 및 날인할 때 도장은 인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인장 등록을 해야 되는데 중계보조원은 인장 등록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소속 공개사 중계보조원을 계략적으로 보고 다시 체구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에 보니까 2번 고용관계 종료 신고인데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해야 된다 업무 개시 전까지 밑줄 치시고 가로 안에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 밑줄 치십시오 전자문서로도 가능합니다 고용 신고가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됩니다 미리 해야 됩니다 4후 10일 이내에 한다면 x입니다 동그라미 2번은 옛날에는 고용 신고하면 자격증 사본을 제출했는데 지금은 제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직접 시도의사한테 확인한다 돼 있는데 이게 인터넷에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다 뜹니다 자이징 땄는지 안 땄는지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만약에 소속 공개사나 중계보조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 스스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야만 입증하는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트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여부와 실무교육 또는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소속 공개사는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중계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고용관계 종료신고인데 맨 밑에 줄에 보니까 70페이지 10일 내모하십시오 10일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10일 이내에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4후 10일 이내입니다 71페이지 위반시 제재입니다 양가로 3번 이 고용신고를 안하면 그 밖의 입업 또는 입업이한 명령위반으로 6월 이하의 업무정지에 해당됩니다 구체적 기준은 1개월입니다 그 박스 표에 보니까 소속 공개사 중계보조원 같은 점 다른 점 차이점 적어놨는데요 칠판에도 적어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용인의 업무 범위도 칠판에 있는 내용 한 겁니다 자 그러면 72페이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와 책임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소속 공개사 또는 중계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업무상 밑줄 치십시오 업무상 행위입니다 모든 행위는 하면 x죠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 의제한다 간주한다 자 그 다음에 73페이지 양가로 2번 행정상 책임이 있습니다 행정상 책임 행정상 책임이 있고 양가로 3번 양벌규정 형사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고용인이 1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한테 그러면 의뢰인은 고용인에게 1억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또 사장인 고용자 개업공개사에게도 1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가 1억 발생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양쪽에 1억씩 각각 받아서 2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통 현실적으로는 협회에서 손해배상을 해주고 그러면 협회에서 개업공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그러면 개업공개사는 다시 고용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은 너가 갚아야 될 돈을 내가 대신 갚았으니 내가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민법 용어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되겠죠 잘 모르면 그 다음에 이 두 사람 간의 관계를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있다고 하는데 부진정 연대 채무도 민법 용어입니다 진정으로 연대보정을 쓰지 않았지만 사실상 연대보정 선거과 비슷한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원 고용하면서 내가 다 책임질게 이런 말 한 적은 없지만 손해를 입혔으면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장 이 사장이 개업공개사입니다 개업공개사 고용자 사용자 이 개업공개사의 책임은 세 가지 책임이 있다 첫 번째 민사 책임 두 번째 행정상 책임 세 번째 형사 책임이 있다 민사 책임하고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이다 자 그러면 무과실 책임 과실 책임 중에서 뭐가 더 무거운 책임이다 네 무과실이 더 무겁습니다 무과실은 사장이 직원이 잘못했으면 사장이 과실이 없어도 책임져야 된다는 뜻이고요 과실 책임은 사장에게도 과실이 쓸 경우에만 책임이 있다 이 뜻이죠 그래서 직원이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했으면 사장은 자기 잘못이 없어도 손해배상 해야 되고요 직원이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으면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사장은 자기 잘못이 없어도 업무정지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형사 책임은 개업공개사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형사 책임을 부담합니다 73페이지 양가로 3번에 양벌 규정이 있고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법제 48조 48조가 뭐냐면 3년 이하의 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49조가 1년 이하의 진액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 두 개를 합해서 행정형벌이라고 합니다 진액 벌금을 즉 직원이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한 외에 그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구합니다 해당 조에 규정된 밑줄 치십시오 세 번째 줄에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구한다 밑줄 치시고요 해당 조입니다 그래서 해당 조이기 때문에 시험에 직원이 천만 원 벌금 받았으면 사장도 똑같은 액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을 양벌 규정이라 한다 X입니다 똑같은 금액이 아닐 수 있어요 직원이 잘못해서 천만 원 벌금 받았으면 사장은 백만 원 벌금 선고받을 수도 있다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이니까 해당 조에 천만 원 이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직원이 천만 원 받았다고 해서 사장도 꼭 천만 원 벌금을 선고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백만 원 받을 수도 있고 십만 원 받을 수도 있다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이다 벌금형이지 절대 진력 가는 일은 없습니다 직원 잘못으로 직원 잘못으로 감옥 간다고 하면 불안해서 고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양벌 규정에서는 절대 사장이 진력 가는 일은 없다 직원 잘못으로 벌금형에 처합니다 다만 다만 이게 바로 과실 책임입니다 밑줄 치시면 다만 그 계획 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과실이 없으면 양벌 규정에 의해서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이 뜻입니다 75페이지를 보시면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고용 고용관계 종료신고 소속공개사 인장등록이 있는데 75페이지 오른쪽 밑에 보니까 소속공개사 등록인장인 여기다 도장 찍어서 제출하면 이게 바로 인장등록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76페이지 중개업무의 범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